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1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1절까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합시다. 다같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는 시내 저편으로 나아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돌아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에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수양으로 가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도를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이의를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놓으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놓으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서 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놓으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일치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미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들어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창세전의 아버지와 그 아들 간에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함인 걸 압니다. 그 언약에는 차서가 있듯이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마지막 대속의 채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는 것인데 왜 나의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는 말씀들을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눔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 모습을 동해면서 베드로가 칼을 들고서 귀를 자르고 할 때 이것조차 참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칼을 꽂으라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큰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시옵소서 이 시간도 흘러서기 마시고 성령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마음껏 말씀을 대원할 수 있도록 담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역사의 시간표에 따라서 가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사생애를 사시고 정확하게 3년 반을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언약의 내용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죄에서 성량받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이제 잡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잡히는 것은 나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잡히는 것이다. 제자들하고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야.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나중에 성령이 오고 나서 깨닫게 되거든요. 아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자기들에게 복음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지식적으로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도 이 성경이 지식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서 이게 이 성경은 그냥 글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지. 아멘? 이걸 글로 읽는 사람이 있고 이걸 생명으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글로 읽는 사람은 뭐냐고 구약 사람이고 생명으로 먹는 사람은 신약 사람이에요. 구약은 이 글을 읽으면 그냥 글로 나타나는 거예요. 글로 그냥 문자로만 보여지는데 신약의 사람들은 이게 신약이라는 얘기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성경을 볼 때는 전부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이야기로 들려진단 말이죠. 그냥 누구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다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다시 오신다 이렇게 해도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성령은 객관적인 그 예수를 주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 속에 있는 이 객관적 예수를 주관적 예수로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건 신구가 말했듯이 개를 먹어본 사람만 난다니까 개맛살을 이거는 경험이 안 된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옆에 쌈으로 이렇게 강요를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설득으로 늦어질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때와 귀환은 하나님께서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안 믿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율법이라는 과정을 지켜서 지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그 법 아래 두었다가 나중에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을 해서 은혜 아래로 옮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구약을 지나서 신약으로 오는 것이지 구약 빼내고 신약 바로 가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 옛 언약이 먼저 주어지고 새 언약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자 속에서 문자로만 그냥 우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구약의 율법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은 뭐냐면 이 성경을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로 믿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믿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그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 이야기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가 누구 이야기로 들려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들려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남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로. 나의 예수로. 여기 마치 야곱이 집안에 있을 때는 조상들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집안에서 딱 쫓겨나잖아요. 뭘 하고 쫓겨나요. 야곱이 쫓겨날 때. 장작군의 축복을 받고 쫓겨나잖아요. 그죠? 장작군의 축복을 받고 딱 쫓겨나니까 광야에 딱 나가니까 하나님이 만나잖아요.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야곱은 뭐냐.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고. 나의 하나님. 아 그동안 내가 기록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하고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는. 이건 야곱이 불러서 오는 게 아니고 과정이라니까. 야곱이 일정 기간 동안 부모님 밑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장작군의 축복을 받고 장작군의 축복을 받으면 집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구약에서 시작으로 넘어가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 누가 오느냐.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야곱이 그 광야에서도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한 돌을 치하여서 자죠. 그죠? 한 돌을. 그 돌이 해야 돼요. 그 돌. 그 돌이 누구 돌이냐. 짬돌이냐. 아멘. 반석이신 예수구 일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돌을 베개하고서 잠을 잘 때에 그때 그 돌 위에 뭐가 서느냐. 십자가 하나 서는 거예요. 여기 사다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 돌베개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올려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누가 내려오느냐. 천사들이 어르락 내려하는 거예요. 아멘. 사다리가 우리 동화 있잖아요. 콩지팥지인가요? 아니요. 잽꽃. 하늘에서 동화줄 내려와 한다는 게.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이 뭐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문이 연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하늘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하늘 가는 길을 어떻게 열리느냐.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스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그의 육체로 새롭고 산 길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자기 육체로.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이걸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왜? 십자가에 죽음이 없었을 것 같으면 우리는 하늘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이제 야곱의 일생이 뭐냐. 다시 30년 인생이 사라지잖아요. 거기에서. 팽팽 돌다. 나중에 어디로 돌아오느냐. 30년 후에 그 자리를 돌아온다니까. 그 자리로.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종살이 하다가 아들 딸 탁 얻어가지고 두 부인 얻고 두 부인이 아니지. 부인 넷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다가 오는 길에 또 꽃이 저 저 봅니까 그 세겸에서 또 정착하다가 비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또 한 10년 동안 허정세월을 하다가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올라 붙이니까 베데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게 30년 걸렸다니까. 그 과정이. 그런 것들이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을 탁탁탁 토막내가지고서 그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그냥 예수 믿자마자 그냥 하늘 문 열려가지고 쫙 했으면 좋겠지요. 그렇게 안되겠다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려면 그 은혜를 은혜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필요해요. 법이 없는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를 법 안에 가둔다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쫙 가둬놨을 때 푸른 초장에 있는 것이지 그게 귀한 것인지 아는 것이지 맨날 푸른 초장에 놀 것 같으면 푸른 초장에 좋은 게 아니에요. 푸른 초장에 맨날 푸른 초장에 놀어보세요. 그럼 인간이라는 건 일탈을 원하는 것인데 푸른 초장에 있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그러한 시나리오를 쫓아가서 딱 간섭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다니면서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떠나는 걸 원하겠어요? 떠나지 않는 걸 원하겠어요? 떠나지 않는 걸 원하죠.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영원토록 자기하고 자기들하고 함께 했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그 능력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으면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무 능력도 없고 바보같이 있을 것 같으면 안 따라다니죠. 그렇죠. 맞아. 따라다니는 이유도 없고 더 있으면 붙잡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은 그늘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 자기들의 인생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슴이 철렁하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보내야 돼요? 잘 가세요 해야 돼요? 가지 말라고 해야 돼요? 가지 말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계획대로 붙잡혀 오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항상 열두 제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은 귀를 짤버리죠. 그렇죠? 이거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낳아주겠다는 얘기 안 낳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낳아주겠다는 얘기 왜 안 낳아주겠어요? 지금 내가 예수를 쫓아다니 투자한 것이 얼만데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자기 좋은 직장을 딱 그 당시에 최고의 직장이 뭐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거라니까 그 직장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는데 지금 간다 그러면 뭐 닭조통께 지붕 쳐다보고 영대해버리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베드로를 유시해서 제사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러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의미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전날 밤에 뭐합니까 저 저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이걸 받아 먹으라 이걸 마시라 이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뤄하여 흘리는 세원약의 피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자들 귀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온다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원튼 원치 않던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시나리오대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베드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칼로 쓰는 사람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칼 가지고서 너를 지키려고 그러는데 너를 지키는 것은 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칼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지키고자 한 것은 자기 힘으로 지키자고 지키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기 힘으로 베드로는 관심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베드로의 관심사는 내가 죄에서 구원 받아야 되는 것도 모르고 오로지 뭐냐 이 땅에서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서 좀 내가 호가호위하면서 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제자들 이 땅에서 빼내려고 오셨잖아요 빼내려고 그게 여기에서는 필연적으로 뭐가냐면 충돌이 한번 일어나야 되죠 충돌이 일어난다 인간은 보세요 본능적으로 죽음에 쫓기는 인간들은 죽고자 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죽음을 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죽음을 피하는 것이 뭐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뭐를 축적하냐 힘을 축적하는 거거든요 힘 그러니까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 목숨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어리석음이라 여기 보세요 인간이 힘을 가져가지고 인간의 힘 자기 목숨을 지킨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의 목숨은 인간이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흔히 착각을 하기를 내 목숨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이 목숨은 목숨을 주신 주인이 지킨다니까 아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어느 강호장사도 내가 내 목숨 더 연장하고 앞으로 몇십 년 그건 쥐 생각이지 목숨을 주신 분이 치하시면 간다니까 참새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죠 그죠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진다 그러는데 하물며 말이죠 우리 인간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 그렇게 그 생명을 이렇게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내 목숨을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거 배우는 것은 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결국 내 인생이 하나님 수중에 있다는 이 사실을 이것을 이 객관적인 걸 이것을 이거 주관화 되기 위한 거예요 주관화 되기 위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좀 가볍게 살 수가 있다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귀용화를 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아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신자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 우리가 있는 이 사고체계는 이 육신을 평안하게 하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체계를 무너뜨린다니까 이 땅에서 육신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하는 것이 세상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그건 결코 복이 아니야 그건 진짜 네가 알고 있는 그 복이라는 것은 뭐냐 그 속에 하나님 생명이 있는 것이 복인데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곧 뭐냐 제자들에게 복으로 온 거예요 복으로 구양이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내가 이거 재물이 아니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거 다시 말해서 내가 너한테 복이야 보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갈대아 우리에서의 사고체계는 뭐냐 물질이요 떡이에요 떡 떡이 떡을 가져야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진짜 복은 뭔지 아냐 내가 복이야 내가 복 내가 너의 복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제 뭡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면서부터 아브라함은 계속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일생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뭘로 하느냐 예수 믿어가지고 복받고 잘 사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시작한다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뭐하냐 우리의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들을 바구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들은 우리가 원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신다니까요 분명한 것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아멘 구원은 우리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니까 모든 것들은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칼을 집에 꼽으라 이 얘기는 너희들 힘으로 인생 살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 인생은 너희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은 내가 지켜주는 것이야 내가 지켜주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붙잡혀서 죽는 것이 이것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딱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유나 심오나 네가 복이 또다 이것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저 위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했구나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내가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세장들한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구나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뒤로서 죽고 살아날 것을 말씀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 말을 뭐하러 먹는 거예요 죽으면 그치는데 뭘 또 살아나라는 그러냐 경로면 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쭉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희들 마치 여자가 해산하는 것 같이 해산의 고통과 같다 해산할 땐 두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산을 하고 나서 나하고 나면 그 아이를 아는 기쁨이 해산의 고통을 다 잃어버린다 그러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잠시 떠나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희들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런 내가 부활해가지고 너희들 나타날 것 같은 마치 여자가 아이를 아는 것 같이 그 기쁨은 충만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고난 다 잊어버릴 것이다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잠시 아픔이 있더라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줬는데도 제자들은 그것은 속의 경일기라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번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자기들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헤어진다 그러니까 떠나간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는 왜 약속만 이렇게 믿는 신앙이 센 신앙입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막 해야 센 신앙입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을 원해요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렇죠 우리가 실제 경험이 이걸 이게 센 걸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센 거는 뭐냐 그냥 약속만 믿는 게 믿어지는 게 이게 센 신앙이라니까 보고 믿는 건 약한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지금 보고 믿는 신앙만 추구하고 있잖아요 보고 믿는 신앙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그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보는 신앙에서 약속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신앙들도 다 그 과정이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갖가지 기적 같은 걸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줘요 보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간섭을 하신다니 그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 금방 응답되고 말이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이런 경험이 된다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게 돼버려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뭐냐 우리 안에서 약속으로 믿어지는 그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게 와야 보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과정을 지 가야 된다니까 가야지 이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자 예수님 사역을 보세요 초창기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지 않았어요 무조건 기적을 베풀었어요 각가지 기적을 베풀었다니까 기적을 베풀면서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그러면 이 증거를 받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나님께 기적을 안 베풀어요 말씀을 가르치죠 그들에게 언약을 가르치죠 사도바울도 보세요 초창기에는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기적을 베풀죠 말년에 보세요 기적을 안 베풀나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처음에는 그림책과 같이 보는 신앙을 주는데 나중에는 뭐냐 그림 싹 사라져버리고 그냥 약속만 믿는 걸 딱 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믿고자 하는 그 신앙은 아직까지는 율법신앙이에요 구약신앙이라니까 신약의 신앙은 신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고 오는 이 신약이 되려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뭐를 거쳐야 돼요 십자가를 거쳐야 되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쳐야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넘어가는 길목이 뭐이다 십자가에요 십자가 그럼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죽는 것이죠 죽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죽느냐 구약은 보고 믿는 것이에요 기적으로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에요 구약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은 인간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곁에서 갖가지 기적을 베풀어 줘도록 안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예레비아 같은데 그러잖아요 내가 남편이 되어 가지고 너희들 옆에서 다 간섭했지만 결국 너희들은 뭐냐 가늠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도 가늠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 믿더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라니까 구약 그 신약은 뭐냐 우리가 보고 믿고자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것으로 일을 하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신약을 넘어온 사람은 표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죠 아멘 은약을 붙잡는다니까 은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은약에 따라서 구원하시지 않아 은약으로 구원하시지 않아 그죠? 그럼 그 은약을 알아야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말씀을 이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이 자꾸 누구 이야기로 풀어지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내 안에서 이것이 다 성경이 모든 성경이 풀어질 때 비로소 이 성경 이야기가 그냥 문자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이야기로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때부터는 우리가 문자적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진 이 신비의 판에 새겨진 이 은약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은약으로 그럼 이 은약은 우리 신비의 판에 새기기 위해서는 뭐냐 구약에는 돌판에 새겼지만 신약은 뭐라 그래요 우리 신비의 판에 새겼다 그러죠 그 신비의 판에 새겨진 것이 언제냐 새 은약이라니까 새 은약 성경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림에서 그러잖아요 때가 이르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냐 새 영을 부어줘가지고 새 신을 우리에게 줄 텐데 그 새 영이 올 것 같으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슴 속에 새긴다 그러는 거예요 신비의 판에 새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새겨져 있을 때 이제 비록 뭐냐 이 문자라는 말씀을 벗어나서 이 문자가 곧 뭐냐 신비의 판에서 영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죠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 할 거 니들 생각하지 말아라 그때그때 뭐라 누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라 그러죠 그죠 아멘 그럼 그 성령은 무엇을 깨닫게 해줘요 하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오실 것 같으면 이 문자의 말씀을 어디다 새겨주냐 우리 속에 새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판에 새겨진 이 사람들은 성령께서 곧대곧대 꼭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가지고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현실을 자꾸 이겨내게 한다니까 그때가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더라 이게 아니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 몇 장 몇 절 이걸 외우는 건 초등학교 시절에 성경 암송할 때 하는 것이고 성경의 큰 틀을 알면 돼요 뜻을 알면은 아멘 그게 중요한 것이 몇 장 몇 절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이게 뭐 요절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의미를 아시란 말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성경이 돼야 된다니까 걸어다니는 성경이 이 성경 책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라도 이 말씀이 속에서 늘 다름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사를 놓고 무슨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마음 속에서 다름질을 하게 하라고 다름질을 하게 하라고 그 다름질을 누가 하게 해요 성령이 하게 하시죠 성령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뭐하냐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면은 필연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셔야 되잖아요 아멘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놔줘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놔줘야 되는데 지금 붙잡고 있잖아 가지 못하게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아버지하고 은약을 세우셨는데 그 은약은 뭐냐 내가 가서 죽고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고 그래야 너희들이 살아나는 걸로 돼 있어 이제 내가 죽으러 갈게 너무 걱정하지 마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 보게 될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 검 가지고 네 목숨 네가 언제까지 지키려고 그러냐 그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을 꼽으려 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설치는 것은 결국 자기가 지금 살고 자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살고 자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그 목숨이 곧 뭐냐 죄 아래서 난 목숨이에요 죄 아래서 난 목숨은 이건 두려움을 느껴요 왜 계속해서 죽음에 쫓기기 때문에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냐 죽음에 쫓기는 그 목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음에 쫓기는 그 목숨을 내가 죽음에 쫓기는 그 목숨을 갖고 있는 나는 난 두려워요 지금 이 말이 이해되나 모르겠지 이해되죠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났는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뭐해요 두려워하죠 피하려고 그러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동원하는 거예요 내 힘을 동원하죠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는 칼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잡은 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춤 추는 이유는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이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에 쫓기는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칼춤을 추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쫓기는 그 목숨은 칼로 아무리 지켜도 그건 지켜주지 않는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죽음에 쫓기는 그 목숨을 죽여야 된다 이 말이 제자들은 지금 이해가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안되죠 요한범 10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요 그럼 목숨을 얻는 버리는 목숨은 뭐고 얻는 목숨은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는 이 목숨은 버려지고 부활한 새 몸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육신으로 난 이 몸으로 살아요 하늘로서 오는 그 부활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것이죠 그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어떤 목숨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육신의 모습을 유지하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냐 빼앗아 가야 되는 거예요 빼앗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육신이 죽는 것이 절대로 이건 저주가 아니고 이 육신이 흙에서 난 이 육신이 죽는 것은 하늘로 오는 그 육신과 바꿔치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저주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표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이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이 죽었는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나중에 보니까 살아났더라 안 살아났더라 살아났죠 근데 살아났을 때도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나타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가 가가지고서 내가 예수님 부활한 거 봤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나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서 가가지고 근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이게 인간이라니까 비록 이 말씀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왔을 때 믿어진다니까 아멘 그게 성령이 오면은 비로소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과거에 한 40년 동안 예수를 믿고자 했어요 믿고자 열심히 믿고자 했어요 믿고자 하는데 결국은 믿어지더라 안 믿어지더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율법의 특신에서 열심히 쫓아가는 것을 믿고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 예수 안 믿을래 했을 때 믿어지더라니까 이게 온다니까 이게 얼마나 역설이에요 그게 믿고자 했을 때는 못 믿었는데 안 믿고자 했을 때 믿어지니까 이제부터 안 믿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믿기가 그것은 결국은 뭐냐 이 안에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믿어지게 할 때는 아무래도 이게 안 믿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로 믿어진다니까 아멘 성경 이야기가 그러니까 눈에 자꾸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 모든 성경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로 풀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뭐 해야 된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죠 죽으셔야 되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 단독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도 함께 죽음에 넘겨지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제자들도 함께 부활하는 것이 넘겨지죠 그죠? 그게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들 또 처음께 하기 위한 것이 곧 뭐냐 성령 받고 나가지고 제자들이 전부 죽음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납니다 그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제자들이 칼을 가지고 자기들을 지키려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얘들아 칼을 가지고 지키고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 칼로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생명은 내가 지켜주는 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지켜주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 칼, 베드로에게 칼을 뺏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냐면 우리는 자꾸만 보세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가져야 내가 안심을 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가져야 안심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지기도 올라가야 되고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안심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그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동문서답일 수 있어요 그냥 속에 격일 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성령에 오고 나니까 다 뭐 하더라? 이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때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은 신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힘으로 이 세계에 나를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잠깐 빼앗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일을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는 식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고 체계가 이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죄 아래서 난 자들은 약육강식의 법칙인 그 짐승의 법칙으로 산다니까 내가 힘을 가져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내 힘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네가 네 힘을 가지고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냐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법칙으로 사는 거거든 하나님의 법칙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게 경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조차도 뭘 믿느냐 내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것 같으면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라는 뭐를 보고 있느냐 능력자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능력자 이 예수라는 능력자가 자기들을 지켜주는 소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예수는 제자들에게 뭐가 되느냐 하나의 우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 보고 믿는 것이 우리 우상이에요 보고 믿는 것이 우리는 인간의 사고체계가 보여야 믿잖아요 그렇죠? 보여야 믿잖아요 보여야 믿는 것이 인간의 사고체계니까 제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하냐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뭐하느냐 그 체계 자체를 바꿔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곧 뭐냐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고 너희들 속에 와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칼을 줘서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뭐냐 칼을 버려라 너희들 생명을 너희들이 지키는 것은 너희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켜주는 것이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들 다 하나 둘 차와 많은 식으로 일을 하신다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달라고 그래요 내 세계를 확장시켜주고 나의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도록 하면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땅에 끄라니까 땅에 끄 눈에 보이는 거라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복을 보려고 가르쳐놨어요 땅에 끄잖아요 구약의 복을 가르쳐놨잖아요 구약의 복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사람들은 돈 없을 것 같으면 아이고 내가 망했다 그러고 돈 많이 벌면은 아이고 복 받았다 그러고 그럼 구약이라니까 그게 결국 그 사람들은 세상 것에 대해서 희비해라고 하는 거예요 많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슬퍼하고 그래 예수님은 뭐냐 물집적 가치를 이 땅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신뢰한 것을 주는데 그 하늘에 신뢰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란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들 속에 믿어질 때는 이 세상의 가치가 초월을 해버리는 거예요 초월을 해버린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둘씩 파송하실 때에 두버로 또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자 그러죠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파송을 할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으면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말씀을 못 믿으면 못 간다니까 아니 가가지고 낯선 데 가가지고 그 사람이 날 어디야 알고 밥을 줄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못 간다니까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가보니까 실제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있죠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제자들이 갔다 돌아와서 뭐해요 막 기뻐했잖아요 예수님 귀신도 쫓아가고 병도 고치고 하늘에 있는 마귀도 떨어지는 건데 우리 봤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장난을 좋아하잖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너희들 그렇게 일해 줄게 제자들은 맞배기를 봤어 맞배기로 지금 봤어 야 너희들 가가지고 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데 돈 한 번 가져가지 않는데 너희들 받는 사람 있지 예 그거 기다리던데요 그거 누가 기다리게 했는데 내가 다 기다리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은 미리 뭐 했다 맞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고자 하는 보고 믿고자 하는 것 내가 손에 붙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자 하는 그 사고 체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심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주님이 안 보일 때 사라질 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안 보이면 난리를 치듯이 말이죠 그건 반드시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한 번은 뭐냐 들어갈 때 이렇게 뭡니까 패러다임이 한 번 바뀔 때 뭐냐 암흑기를 한 번 겪게 된다니까 암흑기를 과연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 건가 암흑할 때 그것이 그 뭐냐 주님이 가까이 올 때 빛이 올 때라 새날이 오기 전에 가장 뭐한다 깜깜하다 그러지 그죠 이걸 경험을 안 하면 안 돼 그냥 이거 만사형도 좋다 좋다 그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반드시 그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내가 도대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그럼 예수 믿는 것도 안 믿고 안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니라는 이런 사고체계가 무엇에서 나온 거예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을 추구할 때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어도 화끈하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에서 사이가 다 튀고 말이죠 내가 한 번 하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지고 누군가 나 욕하는 사람을 막 태우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 나하고 한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니까 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 우리는 아무리 예수 예수 한다 그럴지라도 그 예수를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예수를 여러분들이 한 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번 반출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발딱발딱 뛸 때 무엇을 가지고 발딱발딱 뛰냐고 전부 다 세상 문제예요 세상 문제 가정의 문제 문제예요 그것은 결국은 뭐냐 내가 지금 그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팔딱팔 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볼 때는 너희들이 계속해서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이 이럴 때 그 풍랑이 이럴 때 그 바다 물 들어오니까 제자들은 물 퍼낸다고 난리잖아요 물 퍼낸다고 난리잖아요 그죠? 그럼 물을 퍼내는데 물이 퍼내지더라 계속 들어오더라 계속 들어오죠 그게 이 세상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아무리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문제거리는 계속 오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 해결되면 물질의 문제 문제가 올 것이고 물질의 문제 해결되면 또 직장의 문제 올 것이고 아니면 또 건강의 문제 올 것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편안할 하나도 없다니까 그럼 여기에 집착할 것 같으면 우리는 맨날 오랑내려간다 미친 년 열등이 잔다니까 이거 가지고서 그래서 간단해서 우리가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자 가가지고 시키지도 않는 철화를 해가지고 말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자라고 마 내하고 자자 그럼 와 보내지도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냐 이 잠이 온다 안 온다 알았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깨워가지고 제자들이 깨워가지고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미안하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걔들 뭐라 그래요? 책망하잖아요 얘네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갖고 다니면서 내가 각각의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할 때는 야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해놔 놓고 막상 이런 일이 닥칠 때는 네가 날 하나님 아들로 안 모르잖아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풍랑 읽고 바람보는 거 보지 마라 예수를 봐라 예수 나를 봐라 나를 볼 때 네가 잘 수 있지 나를 안 보는 순간 뭐가 보인다? 세상에 보인다니까 베드로 보세요 바다를 걸을 때 누구 봤을 때 바다 걸어요? 예수님 봤을 때 바다 걷는데 풍랑을 보니까 빠진다니까 빠지게 돼 있다니까 반드시 지금 이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고민 고민하는 것들이 뭐 어때요 고민해요? 결국 고민거리만 보이잖아요 고민거리만 돈 없대 왜 돈 없나 막 하잖아요 그죠? 돈 없으면 지금 뭐 하잖아요 남편 막 잡았잖아요 그죠? 돈 벌어라 그러잖아요 돈이 보이면 그게 못 해 난다니까 이 현실의 문제가 보이면 못 해 난다니까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냥 이겨내 버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시청과 교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이런 일들 내가 이런 너희들이 믿는 이 예수가 이런 분이란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생사하복을 내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주관하는 것이지 너희들을 지킬려 하지마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보고 듣고 해도 못 믿었어요 결국은 뭐냐 인간은 안 되더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 오고 나니깐 비로소 제자들이 눈에 뭐 가냐 현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누가 보이더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뭐하냐 죽이려면 죽이세요 죽이려면 죽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타협이 안 일어나잖아요 왜 그 뒤에 예수가 보이기 때문에 아멘 신앙이 뭐냐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약속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실 보고 죽겠다 하는 건 결국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럴 때 해당 뭐라 하는지 아세요 죽자마 같이 참 꿈같은 녀hy도 죽자 의외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끌어안으면 이거 끌어안을수록 여러분들 힘들어져요 그냥 나와버리시라고 알아서 하이소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이소 제가 잘 써먹잖아요 내 새끼 뭐 내 새끼입니까 하나님 새끼 알아서 하이소 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 때문에 이 가정 때문에 내가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영향받으면 난 그래 예수 못 믿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알아서 키워준다니까 참 꿈같은 얘기한다 지금 신앙은 보세요 희미하게 알던 그런 것들을 실제작업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을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동행을 하면서도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이 베드로처럼 두려움에 쌓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을 보지 말아라 그 일을 네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야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칼을 싼 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턱깔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네가 그 칼을 가지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고힘을 가지고서 너를 네가 지키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칼을 안 들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환경에 순응할 수밖에 없지 싸우려고 나라고 칼을 들고 있으니까 지금 싸워보려고 그러잖아요 그 칼이 문제라 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을 뺏는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잘못 떠나느냐 하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주님을 떠난다니까 왜 의지하는 것 요거 믿거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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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있는 나는 예수 안 믿어요 계속 의지하는 요거만 붙잡고 있다니까 요거 요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칼이니까 그거 꽂으라 그래요 칼집에 꽂으라 그런다니까 고기 없어질 때 비로소 뭐하냐 저를 바라본다니까 하나님 보라도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오실 것 같으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들을 자꾸만 이렇게 하나 둘씩 기각시키면서 차업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차업시키면서 이게 우리에게는 뭐냐 고난인 거예요 고난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박수 쳐주고 내가 보험전화하면 축환영 정환 정나군 목사 환영 이렇게 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렇게 일 안 한다니까 하는 원수들을 다 준비시켜놔가지고 어서 니 왔나 뱀의 아가를 집어넣는다니까 마태봉 십장 한번 보세요 마태봉 십장 마태봉 십장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마태봉 십장 16절 16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봅시다 다같이 시작 돌아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길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건드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바송을 하시면서 양을 어디로 보낸다 그래요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얘기는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볼 것 같으면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너희들을 붙잡아가지고 너희들을 때리고 욕하고 이런 게 일어날 것이야 그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놀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너희들을 핍박하는 것은 너희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잖아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를 피해 나를 핍박하는 거야 너희들이 내 것이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내 것이란 내 것이기 때문에 핍박한다는 이 사실들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핍박받는 거야 지금 몇 절이에요 다시 보세요 몇 절 보세요 18절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종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쉽게 우리가 보금을 전할 것 같으면 보금을 전할 것 같으면 축환영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욕먹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욕먹력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죠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것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미움을 받는 것은 결국 뭐냐 그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누구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 서 있잖아요 예수님 입장에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걸어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죽임당하는 구조 속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죠 양을 1일 가운데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제자들의 사고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가가지고 양이 1일 가운데 가고 싶은 거예요 범이 돼서 1일 가운데 가고 싶은 거예요 결국 범이 돼서 1일 가운데 간다는 것은 결국 내 힘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이기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김으로서 저쪽을 이기는 것은 이것은 세상 방식이에요 하늘의 방식은 뭐냐 지난 시간으로 십자가 도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십자가 도는 뭐예요 강한 자가 죽어서 약한 자를 살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먹힘당하는 게 십자가 도의 구조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죽임당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이야기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죽임을 다음으로써 약한 자가 강함을 뜯어먹고 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멘 거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먹어서 그런데 우리에게 먹힘당한 그 예수가 우리를 장악을 해서 우리를 다시 어디로 보내느냐 먹힘당하는 구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누구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것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것으로 가죠 그죠 그럼 예수의 것으로 갔을 때 그 제자들을 먹는 자들이 또 뭐가 되느냐 예수의 것으로 살아나는 일들이라 한다니까 아멘 예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내요 이방인들에게 보내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죠 그죠 그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 양들이 제자들을 먹음으로써 이들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예수의 생명을 받는다니까 아멘 아버지께서 장세정 의장의 내용이 뭐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짐승 같은 세상에 보내가지고 짐승들이 그 아들을 잡아먹으면 그 아들이 그 짐승들 속에서 생명을 줘가지고 이 짐승들을 뭘로 만드느냐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 된 자들을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또다시 어떻게 보내느냐 보내는 거예요 가서 가서 그럴 것 같으면 요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를 누구에게 보내냐 자기 백성에게 보냈듯이 예수님도 자기 제주들을 누구에게 보내냐 자기 백성에 보내는데 그 자기 백성이 어떤 모습을 이리 새끼로 있는 거예요 이리 새끼로 그래서 제자들의 양이 돼가지고 그들의 이리의 양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리는 그 양을 잡아먹고 나가가지고 뭐가 되느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니까 그렇게 잡아먹은 놈은 또 하나님께서 가만두냐 또 먹힌 데 간다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의 일삼을 살도록 돼있다니까 이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너희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행복하게 잘살라 천국으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다고 나 너희에서 죽었잖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죽어야지 아멘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0장 19절부터 20장 19절부터 보세요 23절까지 같이 봅시다 19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이날 곧 안식우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아지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리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오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냈어요 자기 백성들이 위에서 숙기 위에서 보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곧 뭐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너희들이 누구 죄든지 사해지면 사해질 것이오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죄사함의 문제를 가지고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자기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보냈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듯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자기 백성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면 성령이 너희로 세상으로 보낼 거야 그럼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나갈 때는 제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으로 나가요 예수님의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라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죽으시고 자기 백성을 제사함을 줬듯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대로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는데 이 일은 너희들이 가서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는 일이야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 받은 이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예수를 품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품고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오수절 성령이 임하거나 하자 그 성령이 임한 그 제자들 예수의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요들은 예수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서 증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증거를 받는 사람은 그건 뭐냐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일들이에요 아멘 그러자면 제자들은 자기 것이 있으면 안 되죠 자기 것이 자기 것이라는 게 결국 칼이에요 칼 자기 힘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빼앗는 일들을 한다니까 빼앗는 일들을 여러분들 보세요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신앙이 좋으냐 여러분들이 망할 때 가장 신앙이 좋다니까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땐 절대 신앙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생리적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믿지 이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딜 바라보느냐 저를 바라본다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의지할 걸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준다 안 준다 하나님이 안 주지요 그게 죽작을 만큼 준다니까 아니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면 만나를 모으면 거기 일주일치 모아져요 하루치예요 조금 더 모으면 그거 썩어버리죠 그죠 결국 하루치는 뭐예요 인간이 제일 갑갑한 게 뭔지 아세요 하루치 달랑달랑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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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 이거 떨어지면 믿음이 없으면 산다 못 산다 못 살아요 광야는 믿음 없으면 못 살아요 아 오늘 또 주셔서 내일 또 주시겠지 이 믿음이 있으면 편하게 하는데 혹시 거기서 우리 울산 목욕계 성도들 같이 아니야 내일 안 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혹시 늦잠 자면 어떻게 하지 그럼 큰일 날 거야 오늘 이틀 뒤 거둬놔야지 아침에 밥을 놓으니까 다 썩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한 번 하냐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거 의지할 거 네가 나를 안 믿는다 그래서 자꾸만 거두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다고 여러분들 쫄똥 망하게 한다 그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자꾸만 밀어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역설적으로 신자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그 고난이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는 그게 복이더란 말이죠 복 근데 그 복을 우리가 복으로 여기느냐 말이죠 당장 돈 많이 버는 걸 복으로 여기지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칼 뺏는 작업을 하신다 칼 뺏는 칼 내놔라 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칼 줘 줄 거 아이가 칼 내놔라 칼이 빼앗길 때 비로소 우리는 뭐냐 주님은 바라고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장 좋은 신앙은 뭐냐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 뭐예요 신앙 글자 그대로 풀이해보세요 뭐예요 믿을 신자에 바라볼 왕자죠 아멘 맞습니까 맨날 만나야 될 것 같으면 어디를 쳐다보겠어요 저 쳐다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니까 백성들 모두 보는 데서 모세를 저 실에서 꼭대기로 올라 보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 저 보고 살아라는 거 저기 보고 아멘 넌 항상 저기 말아야 저기 말아야 저 꼭대기 말아야 저게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이 인도하는 분이 저기 계시다 그래서 만나가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은 지금 신의상 꼭대기를 상징한다니까 아멘 그게 만나를 먹으면서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신의상 꼭대기를 보는 거예요 아 저기서 저기서 지금 하나님을 우리를 먹이시고 있구나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 나로 지금 존재케 하고 나로 살게 하는 것은 내 세상의 힘이 아니고 저 위에 계신 저분이 나로 살게 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으실 것 같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천국이 될 것이고 그게 안 믿어지면은 맨날 불안 초조 공포에 시달린다니까 이거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또 아프면 어떡하 아 아프면 아프지 그래 맨날 그 걱정한다니까 제발 물 퍼내지 마시고 주무세요 물 퍼내지 말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그러세요 문제 생길 것 같으면은 엎드리세요 그냥 주님 앞에 알아서 하시죠 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죠 그러면 해결 다 해놓는다니까 우리 주님이 아주 해결 깔끔하게 해놔 놓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경험했을 때 믿음이 내 믿음이 그냥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커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간다 그런단 말이죠 아멘 좋은 믿음은 하나님과 자꾸만 이 사귐을 갖는 거예요 사귐은 경험이에요 경험 아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금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말은 자라 기도시킬 것 같으면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야 참 어디서 그런 거 배웠는지 근데 개뿔 신앙생활 가볼 것 같으면 생사하복은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관념이냐고 관념 신앙생활 관념이라고 관념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팡팡 나가 떨어진다니까 실제 경험이 돼야 돼요 실제 경험 그래서 그 경험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우리가 언제 경험이 되느냐 내 것이 자꾸만 뺏겨질 때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경험을 하게 된다니까 그런 경험이 자꾸만 쌓이다 보면 나중에 맷집이 생겨요 맷집이 그냥 그러면 그때 뭐가 되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 알아서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발걸음 하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의 손에 칼을 잡고 있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불안하고 불행해집니다 칼을 놓을 때 행복해집니다 아멘 저기 오늘 상대를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지세요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들 두려워요 지시라고 아멘 내가 무기 들고 있을 때는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무기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항공하는 거죠 주요 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아가는 삶 속에는 역설적으로 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라고 잠깐만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마음속에는 다 내려놓고 가진 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하이라니까 부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칼들을 오늘은 칼집에 다 꽂아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여 죽이든 살리든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머리털을 하나 희게나 흥게나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을 것 같으면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알아서 간섭을 하신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벼워진다니까 그 가벼움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을 시킨 것을 압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두려워서 칼을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 칼까지 빼앗아가는 그 주님인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 눈에는 주님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늘 함께한다는 이 사실들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 세상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세상 것 보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을 퍼내려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주무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남은 인생 주님과 평안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